정비사들도 어렵다는 자동차 변수기의 포폼을. 폼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나는 폼이. 그러게요. 숙련된 정비공의 소. 너무 능숙하게. 놀리고 놀리고. 조립하고 풀고 이런 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안 가르쳤어요. 지가 보고 한 거야, 보고. 보고 배운 거라고.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서. 센터 서포트. 밴드. 밴드. 이름만 들어도 지금 머리 아픈 것들이. 저는 뭐래요, 도대체. 저는 리어커러치. 이런 비교는 뭔지 알아요? 다노스. 이거는? 부품만 봐도 알아요. 다 똑같이 생겼구나. 아반세. 타우나코. 이건 타우나코? 타우나 뭐에 들어가는 거야? 신형 엔진에. 신형 엔진? 저도 어쨌든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아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도 궁금할 따름인데. 오늘 마셔? 나이. 진짜 추니까. 싫어이. 눈도 많이 왔잖아. 싫어이. 학교 가, 학원 가 그러면 가기 싫어. 당장. 그런데 반대로. 아빠 혼자 갈 거야. 아빠 혼자 가라고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 싫어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못 가겠다고. 바로 어렵게 고친 차에 시승을 하는 날인데. 이렇게. 저번에 기름대가 다 껴있어요. 아, 기름대? 아유, 애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름덕 잘 되는데? 잘 되고. 학교! 차 좋았다! 저 말투는. 아, 그래요. 내일 좀 잘 해줘야 돼. 이런 것 좀 이젠 친절히 먹겠다고. 아, 몬만한 타이어를 빼요. 아, 물들었다. 물들었어. 미션에 기름이 샌다는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저희는 미션 2파 서브리브 꽤 모르잖아요. 우와, 눈빛. 야, 꼬꼬메이 아주.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장인의 꼬꼬메. 야, 틀리는 걸 이제. 꽉 쫓아났다. 아우! 하하하하. 한호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재밌는 거야? 어. 자동차. 자동차? 왜 그렇게 재밌어, 자동차가? 재밌죠. 재밌어? 어떻게 보면 천재는 노력하는 자 못 이기고. 그럼요.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 열정이 있는 자를 못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